상품권 3장 무대는 무슨 일로 올라오셨을까요? 문제 맞히면 상품권 한 장이니까 정답 맞히고 그 노래 직접 부르면 상품권 3장 되나요? 굉장히 용감한 하고분이시네요 네, 그럼 우리 사연인들이 짝사랑 사연과 함께 가장 많이 신청한 곡,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라봐줘요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너 왜 이래? 나 이런 노래 안 부르잖아. 부대가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들어가고. 부대가 이 정도 사이즈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뭐야? 잘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간의 마음들이 모두 녹아내리며 내가 꿈꿔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봐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